creativebabhr 어디 들어가? 지금 아십니까 나이 많으니까 안되 누уйте 곳이 올 방이 됐으니까 나온대 잘못 먹으면 낫는데 어떻게든 먹으면 효과가 없어. 골뱅이 들어서 먹어도 효과가 없네. 효과가 없네. 내 배는 문제지. 이른바는 종류기 좀 먹어. 그 배운거는 한번 고쳐보지? 안 돼. 배는 뭐지. 여기서 몸과 연결을 다 한다는데. 이거 돈 좀 많았거든. 가면. 그건 당연히 죽어. 당연히 그런데. 어른바는 안 돼. 냥이가 안 먹는 사람이거든. 냥은 뭐 소비밖에 못 빼야. 소비만 잠겨 놓고 가요. 그 냥이가 먹으면. 그래서 어른바 가면 죽었다고. 들어. 진짜 괜찮았는데. 막 죽었다고 생각 못래요. 그래서 어른바 가면. 하랍은 자꾸 죄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약이 안 돼서. 난 감기 들려. 뭐지. 맞지게 안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냥이 지금 대고 가서 사는데. 그 병원가든 그 사람 주사를 안 놔요. 하랍이 죽는 사람. 의료병원에 먹어서. 어디에 나가는 거 같고. 하랍이 죽는 거니까. 다 걸어 먹거든요. 약이 안 돼가지고. 그 약을 사도 안 돼. 먹으면 천천히 소비만 뽑게. 먹으면. 여러 병원을 보면. 아기 할아버지. 체질하면 안 된다. 그 병원은 뭐. 아들이 뭐. 데리고 가야 하고. 그럼. 물을 아픈. 다리 아픈. 저거는. 약주 한잔 하시면. 조금 덜해요. 아픈 통증이. 덜하지요. 아. 보통.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몸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디. 뼈가 쑤시가 아프면. 저거 한잔 하면. 좀 덜한 것 같고. 저. 이. 소진하는 게. 우리. 화장실 하는 거야. 그럼. 온몸에서 확 보지면. 전건 덜해. 아. 저. 나이 드신 분들 좀. 술. 술. 물 먹지. 아. 다리가. 저. 저. 한잔씩 하는 게. 저게. 다리가 부니까. 한잔 먹으려면. 몸이. 몸이. 확 부니까. 고맙게. 전통이 덜한 게. 어. 어. 어르신께서 약주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네요. 여쭤보니까. 몸이 다리도 아프고. 연세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다. 압니까. 그 부분이. 아들 뭐. 아버지. 줄을 많이 먹는데. 줄을 하면. 통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약주를. 약주를. 약주를 한잔 하시면. 그. 약주. 기운이. 몸이 확 부니까. 기운이 확 부니까. 확 부니까. 통증이 덜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해장을 가면 진짜로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장으로 한잔 하시고. 저녁에 또. 저녁에 또. 저녁에 또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통증이 덜해요. 병원에 가는 게 힘들잖아요. 산에서 내려가시기가. 응급처치용으로. 아침 저녁에 이렇게. 약주를 하다가. 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 뭐. 아들 가. 술만. 그불러주지. 나. 그런 부분이. 저. 뭐야.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더라고요.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르신. 통증이. 에서. 그렇다는데.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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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호루. 벅umi. impacts. 2개. stabbed. 부족한. 9개. 극대 Blog свой. 다. 고면에. smith. 스스로ώ. 8개. 치와. 큰้釣수. 질. 4개. 다. 점. 남산은 물고 깨고 갈 게다라는 거에요 저런 거군이... 더 흥미로운 거고.. 이 물안통이 되어있어요 저런 거군요 요는 괜찮은데.. 대기구 고랑이 생긴 한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굴빗집이 그 땅 그 터가 워낙 그 양지바른 곳이라 그런지 여기 눈이 금방금방 또 녹네요 다행스럽게 자 이거 드러신나? 집 뒤에서 바라보는 이 밭입니다 어르신께서 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이런 곳인데 지금 여기 온통 눈으로 다 뒤덮여서 참 멀리 바라보는 삶 보십시오 저기는 아직까지 눈이 확 약해 그대로네요 이렇게 또 어르신 또 굴빗집도 지붕에 이렇게 하얗게 또 눈이 덮혀있고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워낙 어르신집에는 양지바르기 때문에 거의 많이 녹았습니다 이곳 굴빗이 벌어진 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다 그림입니다 이곳 굴빗이 벌어진 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다 그림입니다 이렇게 산시에 좋은 곳이 또 있을지 참 이곳 굴빗이 벌어진 집이 정말 명당입니다 이런 틀을 문화재로 등록해서 두고두고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이게 또 우리 또 강원도에서 좀 연루되신 부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은 요즘 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개성되고 할텐데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어르신 그 설 명절 그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한 그릇 대접하려고 이렇게 서울이란다 설날 때 꼭 만두국 이렇게 제가 한 그릇 대접하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